새끼야 앉아 이 새끼야! 마이카노! 오랜만에 ASMR로 돌아왔어요 오늘 ASMR 주제는 과일과 탕후루 고아쿠토도 있어요 제가 첫째니까 저부터 먹어볼게요 용과는 이렇게 생겼구나 사파이어 포토라이 하는거에요 과제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여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용과가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맛있지? 아니요 진짜 맛있는데 사과를 먹어볼게요 아무리 사과에요 개프게뚱 야 인마 야 인마 야 이씨 새끼야 앉아 이 새끼야 마이카노 마사지로 와라 돌았나 진짜 사과 마사지 와라 아우 진짜 왜 저래 즙을 자 즙을 자 이거 뜯었어 손톱으로 이게 야가 먹어볼게요 야가가 단단해요 복숭아 여기 아 아 정말 맛있네 anyhow 좋나 맛있어 잘 샀지? 우리 나보다 노려봤어 ASMR 중이야 죄송해요 썩었다, 복서 나 썩은거다 네일아 네일아 이거 상한거네 상..상한겁니다 상한거다 세탁! 하이 에비 런 아임 코리안 베이비 걸 전국을 다녀온 맛이 나네요 맛있구나 전국으로 가세요 전국으로 가세요 전국으로 더 비estones 폭풍 ㅋㅋㅋㅋ 응 응 응 과목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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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하하! 제가 제일 일위인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먹어볼게요 어ㅠㅠ진짜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찾제 아까 못 먹어봤던 서과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와우 누구세요? 근데 제가 별로 사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딱히 음 야비 여러분 너무 과일도 그렇고 탕을도 그렇고 좀 빙빙하네요 죄송한데 저희 과일 먹방인데 여러분 청양고추합방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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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이건 내꺼잖아 대단하다 소스 소스 혹시 될까요? 0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둘째입니다 저는 요플레랑 같이 먹어볼게 여러분 요플레 뚜껑 살 드시나요? 맛있다 저 흰 맛없다 단짠의 조화를 위해 스윙칩을 먹어볼게요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히히히히 노을을은 야 야 야 롤라인 야 야 안 먹는데 안 먹다고 내가 가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막내 하루입니다 반들반들 아기엉덩이같이 생겼죠? 맛있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그때는 병원을 가는게 맞아요 근데 장갑 안 끼셨어요? 긴 손으로 안먹고 안 긴 손으로 먹고 레몬 레몬 먹을게 이건 회에다가 뿌려두면 맛있는 과일이에요 아 설명 설명 과일이 무리하노 가지볶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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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그래? 왜? 왜그래? 왜그러냐구? 왜에?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맛있겠다 맛있죠 저 엄청 많이 먹었다 매콤한 맛있네요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나도 선물 받았어요 어딨다 오케이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이거 머리에 있는 거 먼저 떨어진 사람이 레몬 먹기 할게요 균형! 약속은 약속이니까 거짓말 진짜 오렌지 맛나? 진짜 하나도 안 쉬워 진짜로 진짜로 아니면 여기만 살짝 씹어봐 진짜로 하나도 안 쉬워 안 쉬겠네요 레몬이 어떻게 안 쉬겠어요 진짜 존나 쉬워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저희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